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친구 범인 아니네 가이 개XX야 광수제 시기네 웬만한 조폭은 그 선별로 눈도 못 맞추신다니까 추리소설 몇 권 읽고 나서 어줍짐 지식으로 까불이 마이다XX야 우리 서로 힘을 합치는게 어때요? 인간이 똥팔이야 무슨 힘을 합쳐 이XX야 감사합니다 둘 범인은 바로 야 어디가? 기저귀 깜빡해서 빨리 사볼게요 누군가 아니야? 아이씨 기적맞다XX